경제. 점점 진화한다. 와, 네트를 사왔어? 이게 안 되는 거야. 야, 끈이냐, 끈? 어디 캐피니? 나 보이스카우트. 와, 선생님 짱이다. 오, 수아. 끝. 오케이, 간단하게. 자, 뿅망치. 간단해, 간단해. 뿅망치. 뿅망치 조금 하셨어. 와, 네트 생겨서 또 몰라. 너도 해볼래? 응. 진짜 머리 터질 수도 있어. 진짜 때려. 둘이 먼저 해. 그래, 그래, 그래. 근데 얘 잘 못해. 그만해. 할 수 있어. 너 할 줄 알아? 해, 해. 재밌어. 봐주겠지. 내가 넌, 내가 넌 이기지. 나 뿅망치 대결인 거잖아요. 어, 뿅망치. 근데 우리 그건 알아야 돼. 뿅망치 계속 봐주고 이런 거 없어. 아까 정준 씨 어떻게 했어요? 저 한쪽 다리 뻗을 거였어. 그래, 움직이 팔을 거야. 갈게요, 오빠. 오, 오, 오. 오, 오. 1대0. 되게 얌 cen이 좋아했어. 너 지금 있어. 1대0. 1대0. 오, 희철이 형. 아냐, 시작. 이제부터. 오, 내만하다. 내만해, 내만해, 내만해. 자존심 상하는데. 너, 내가 5대0으로 이겨줄게. 왜냐면 저 이거 탁구가 잘한 생각이 없어. 아, 짜증나 날 더 비참하게 한단 말이야. 들어와. 1대0, 1대0. 1대0. 아, 희철이 형. 네? 아니지? 아 그래? 한 번도 못 받은 거 아니야? 2대0 희철이 형 오늘 아니 내가 희철이 형은 내가 운동 완전 다 못하는 거 알고 있는데 이 정도면 몰랐네 3대1 잘해 너지? 3대1 안 봐준다 아까 나 바깥 봐줬어? 아까 나 바깥 봐줬어? 아까 나 바깥 봐줬어? 희철이 형 가시나 희철이 형 가시나 다시 다시 야 오왕과 준비했을 것 같다 너 내가 5대0으로 이겨줄게 해 끝 끝 끝 야 이거 아니지 야 잠깐만 야 야 마지막 거 또야? 마지막 거 맞아 인정이야 진짜 때려야 돼 gli take 형 앉아야 돼 앉아야 돼 이게 선미야 이렇게 생각해 너가 이거 때리는 게 다음 이제 곡 대박 날 정도만 때려 오오오오오오 오우 오우오. 돌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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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Anyways. We won't win this gold We won't win this gold 때만나라 돌아왔어 한 번 막판 복수 동준, 세영 내가 세영이 형 이겨줄게요 이 형 이게ела 나도 왜 그래 3,2 3,3 상상! 아 왜 그래요! 왜 그래요? 왜 그래요? 1위의 몰락! 왕의 몰락! 하나 둘 셋! 다 됐다! 요리하자 이제! 아 잘 돋았다! 잘 돋았습니다! 자 여러분들 스트레스 풀어 주려고 제가 입으로 젖었어요. 자다 일어나서 자다 일어나서 다음에 다시